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04학년도 10월 학평 나영 29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읽고 풀어볼게요. 문제는 전공연합학력평가 후 응시생 16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가채점을 했더니 수리 영역 점수의 표준 편차가 16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때 수험생 전체 수리 영역의 평균 점수 m을 95%의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구간이 알파부터 베타일 때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라는 거고요. 단, z가 0부터 1.96에 0.475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신뢰구간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신뢰구간은 두 개가 있죠. 95% 신뢰구간, 99% 신뢰구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공식을 알아둬야지만 시험 때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95% 신뢰구간은 뭐예요? x바 마이너스. 주어져 있는 0.475라는 것은 여기다 곱하기 2를 했을 때 그것이 0.9 얼마가 나와요? 5가 되는. 즉,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신뢰구간을 구하니까 0.95를 만족하는 신뢰상수, 신뢰계수 1.96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x바 마이너스 1.96에 여기 뭐가 와요? 루트 엔분의 시그마가 오죠. 그리고 m, 그리고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엔분의 시그마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 95%의 신뢰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얘가 지금 알파고요. 얘가 뭐예요? 베타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요? 두 개를 빼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빼라고요. 그럼 두 개를 빼볼까요? 여기서 여기를 빼보세요. 그러면 x바가 날아가고요. 결국 얘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돼요.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두 개에다가 1.96에 루트 엔분의 시그마인데 우리가 이름하여 얘를 뭐라 부르냐? 신뢰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신뢰구간의 길이. 그 신뢰구간의 길을 찾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얘가 얼만지 구하라. 우리 뭐랑 뭐만 찾으면 돼요? 표준편차랑 n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 나와있죠. 뭐라고요? 1600명. 저게 뭐가 돼? n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n이 지금 1600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영역의 점수의 표준편차가 얼마? 16. 제가 뭐예요? 시그마. 16이 되는 겁니다. 됐죠? 대입하시면 끝나요. 오케이. 그러면 2 곱하기 1.96에 루트 1600분의 얼마? 16이 되겠다. 됐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볼까요? 그럼 1600은 뭐예요? 40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4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또 40으로 약분 되니까. 여기 4로 약분 되죠. 4로 약분하면 8로 되나요? 8로 되니까 5고요. 8로 약분하면 2가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우리는 계산이 좀 힘드네요. 얼마예요? 얘랑 얘랑 이렇게 다 계산하셔야 돼요.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5분의 1. 5분의 1은 0.2를 곱하는 건데 그냥 계산합시다. 자, 계산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4가 되고요. 그럼 4 곱하기 1.96을 5로 나눈 거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4 곱하기 1.96부터 할게요. 4 곱하기 1.96. 1.96 곱하기 4는 자, 6, 4, 24. 4, 9, 36. 4, 1은 4가 되겠죠. 그래서 7.84가 되겠고. 7.84를 다시 5로 나눕시다. 야, 계산이 힘드네요. 그래서 5로만 나누게 되면 5, 1은 5. 그리고 2.8에다가 5, 5, 25. 그리고 여기가 34가 되니까 5, 6에 30에 5, 8에 40이 되겠네요. 따라서 1.568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딴 것보다 결국에는 뭐예요? 계산이 조금 힘든 문제였죠. 결국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요? 신뢰구간에서 신뢰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고 계산만 실수 안 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